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쁜 남자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나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인 3장 말씀 많이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올라갔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마디로 안준뱅이 안준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성포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성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준뱅이가 뛰어서서 걷고 또 성적으로 들어가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의 능력을 알면 아마 죽었던 영혼들 거의 시들시들했던 영혼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3가지를 성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날로그의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 이름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은과금은 뭘까요? 은과금 이 시대가 은과금, 뭐라겠습니까? 편리함, 또 물질의 능력, 여러가지 인간적인 힘 그 은과금은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어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굉장히 돈을 해결할 수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또 아주 큰 병원에 아주 놀라운 수술, 수술병원 장난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예전에는 쉽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걸 가지고 요즘은 어때요? 편리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능력은 많이 약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어때요? 은과금은 내게 없대요 오히려 은과금 없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대요 예수 그리스 이름 최근에 제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살아보기라는 책을 봤어요 아날로그로 살아보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때요? 굉장히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디지털화 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갑자기 그 저자가 약간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기간,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도 한번 꺼보고 인터넷도 꺼보고 한번 지내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가 잃었던 창조력 잃었던 고독의 능력, 묵상의 능력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나더래요 오히려 가장 원시적으로 나갔더니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단거리, 장거리 통화보다 단거리 만남이 훨씬 파워가 있대요 요즘은 어때요? 휴대폰 발달했죠? 휴대폰 너무 편리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옛날엔 만나서 하던 신방들이 이제는 전화 신방이 됐어요 근데 어때요? 더 바빠졌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10명도 전화해야 되고 어느 때는 하루에 20명 전화해야 되고 쉽게 쉽게 전화가 가능하니까 옛날에 만나서, 한번 만나서 해결할 걸 가지고 이제는 빨리빨리 전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깊이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사역을 돌아보니까 간사 시절에 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기억에 남는다고 팀원들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우리 간사님 너무 애썼어요 우리 간사님 기억에 나요 근데 그렇게 전화 신방 많이 했던 전화 신방 간사님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 신방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전화 신방 많이 했던 양떼가 있었고 어떤 양떼는 전화 거의 안 했어요 중고자였으니까 근데 그 양떼는 제가 위치를 알았어요 직장에 찾아갔습니다 한번 제가 지나가다가 그 직장 찾아가서 불러내서 20분 대화했어요 그리고 책 한 권 그냥 줬어요 단임 목사님 줘서 유명한 소설 하나 주고 왔어요 근데 딱 20분 만났어요 좀 부끄러웠지만 1년 동안 딱 그 팀원과 20분 딱 만났어요 1년 동안 뭐 잘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편할 때 저한테 가장 감사하다고 딱 20분 만났는데 그리고 오히려 전화 그렇게 말 전화 통화 시간을 합산하면 2, 3시간 될 만한 1년치 합산하면 2, 3시간 될 만한 사람은 오히려 얕아요 표현이 없어요 제가 뭐 그분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참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너무 얕은 사역만 했구나 때론 만나서 한 번만 만나서 고민 들어주고 상담하면 되는데 저는 이 시대의 편리함을 너무 의존했죠 전화하면 되겠지 전화하면 되겠지 아니 또 전화 안 받아 문자 한번 주면 되겠지 요즘은 옛날에 어때요 옛날에 친구들끼리 주소도 적었어요 집에 놀러 가문데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 전화번호 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오늘 누구네 갈까 누구네 갈까 누구네 갈까 한 번 약속 잡으면요 그 친구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한 번 정해진 약속은요 생명을 지켜야 돼요 안 나오면 다음 날 가면 안 돼요 야 너 어딜 안 나와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약속에도 무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데 요즘은 너무 약속도 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너무 약속도 하기도 힘들거니야 쉽게 쉽게 바뀌기도 쉬워요 왜냐? 너무 편리하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그 책 저자가 아날로그인 영화도 가서 봤대요 영화도 극장 가서 직접 돈 내고 보고 다운받아 보다가 극장 가서 한 번 돈 내고 보고 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이웃을 탐방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잃었던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더래요 옛날에 그 신문 보니까 아시죠? 그 1050분의 대표가 이름이 자꾸 기억 안 나는데 그 대표가 그랬대요 자기 집 앞에 이사 오고 나서 아파트에 한 번은 아파트에 그 게시판에다가 붙여놨대요 뭘 붙여놨냐면은 요즘 이웃끼리 대화 잘 안 하잖아요 이웃끼리 똑똑하면 놀라잖아요 어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녹화하냐고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이웃집 아파트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웃과 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번은 게시판에다가 딱 붙여놨대요 오늘 이번 주일 저녁에 식사 한 번 합시다 하고 게시판에 붙여놨대요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글쎄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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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모인 사람들이 삼십 몇 가구인가요? 그 아파트에서 엄청난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치과 이사라고 해가지고 치과에 좋은 약도 갖고 오고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얘기가 사람마다 리드가 있든 욕구가 다 숨겨진 리드 근데 그거를 아무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세대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웃에 인사하고 선물도 줬어요 얼마 전에 선물도 주고 제가 이모님 이모님 하면서 잘해주니까 처음에 당황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하고 근데 나중에 정이 들면서 굉장히 이게 아날로그의 복이었구나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럼 왜 고난 주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은과 금 의지하지 말라고요 편리하게 전화 한 통이면 쉽게 아 그 멘토가 있어 전화 한 통이면 그 멘토가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어 때로는 그것도 다 끊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직선으로 연결되라고 하나님 한 분의 음성만 들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광역 내모십니다 은과 금이 없는 상황으로 내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했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아날로그의 힘을 기르십시오 편리함 잠시 좀 한 주 동안은 스마트폰 한 번 보지 않고 왜 그런 개그도 있잖아요 식당에 여러시 모였는데 스마트폰 다 올려놓고 제일 먼저 스마트폰 만지는 사람이 밥 내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스마트폰 하도 만지니까 스마트폰 다 올려놓고 제일 먼저 손 대는 사람이 밥 사는 걸로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그만큼 너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그거 보고 있을 때 많잖아요 한 번 끊어보세요 처음엔 그 책 보니까 약간 금단현상이 생기더래요 근데 그 금단현상을 통과할 때 그때 진짜 최고의 창작능력이 생긴대요 물론 균형은 필요합니다 디지털을 활용하십시오 하지만 아날로그의 힘 무시하지 마십시오 편리함은요 돈으로 포장을 돈으로 승부해야 되지만 오히려 편리하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요 때로는 불편해요 하지만 능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날로그의 힘을 길누는 아미야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능력받는 하나님 배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나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답니다 나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네 나쁜 남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오늘 똑같습니다 6절 보니까 그 안진뱅이 어때요 안진뱅이 구걸하고 굉장히 안진뱅이 사람들 다 지나치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 맺혔겠어요 억울하죠 근데 그 안진뱅이한테 어떻게 해요 좀 안진뱅이 만나서 좀 위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얼마나 힘들었니 야 그동안 너 다 지나쳤지 네 안에 분노가 있지 않겠니 너 좀 치유지표 좀 버려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말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은과금 내게 없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뭐? 나사렛 예수지 이름 굉장히 이런 똥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려가 없어요 그냥 외쳐버립니다 왜 이럴 수가 있죠? 그 안에 영적 권수가 있습니까? 압도한 힘이 있으니까 그냥 외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전도 나가봤습니다 어저께 밥차 전도 나가봤더니 글쎄 홍대 앞에서 어떤 자매들이 정문 앞에서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자매 넷이서 제가 어제 사탕 가져와가지고 자매님 했더니 신기한 게 그날 하나님 어제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네 명이 저 옆에 쪼르륵 모여요 저를 이렇게 원을 그리고 저를 때릴 것 같이 이렇게 바라봤는데 네 명이 딱 모이면서 신기한 게 제가 오영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한 명은 약간 팔짱은 꼈지만 들어요 또 듣고 듣고 아 그래요? 그래요? 신기한 게 저도 모르게 약간 막말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죽을 거라고요 여러분 다 젊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쪼글쪼글 해줄 거라고 다 언젠가 죽을 거라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능력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억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언젠가 죽을 건데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로 서십시오 했더니 그 자매님들이 다리도 안 움직였어요 딱 네 명이 고대로 서가지고 끄덕끄덕 끄덕끄덕 상수역 2번 출구 홍대의 세계예로 오십시오 하고 제가 무슨 광고업주인 같이 로아스타와 M층이라고 소개하고 결국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잖아요 또 전도의 현장에 가잖아요 전도의 현장은 가장 싸움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가장 많이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신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일 험한 싸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은 백배를 주십니다 그냥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하나님은 자녀들이 망신당한 걸 종당한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쟁터 나가겠다 하면요 다 주십니다 반지의 현장 보셨죠? 가장 약한 호빗조 반지로 옮기는데 다 천국에서 회의가 벌어져요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있고 다들 화살 잘 쏘는 얼굴 하얀 어떤 잘생긴 남자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반지로 옮길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그런데 호빗조 한 명이 제일 약한데 내가 옮기겠습니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들 내가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하잖아요 한 명이 제일 약한 호빗이 내가 옮기겠습니다 했더니 권세가 몰려와요 호빗한테 나머지는 다 도와주게 돼요 한 명이 한다고 하니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손두분들 내가 한 번 한 시대에 내가 한 번 이 나라에 내가 한 번 이 교회에 지축을 뒤흔들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겠습니다 외쳐보세요 사람이 모일 겁니다 권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같이 나쁜 남자 나쁜 남자가 왜 스트레스 받지 않죠? 나쁜 남자는 자매 배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내세우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나쁜 남자는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하나님 기준이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매한테 제발 좀 만나줘 만나줘 내가 못나서 내가 못나서 이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자매가 방해예요 자매가 다른 길이에요 영적 나쁜 남자는요 자매가 오빠 거기 가면 여기 난 딴 길인데 그런 그 영권 영적 나쁜 남자는 한마디 할 겁니다 어 안녕 가 갈 테면 가라 난 내 길 간다 자매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떠나면 자기 짝이 아니겠죠 안 떠납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형제가 자매 앞에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제일 싫어한대요 없어도 좋으니까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외치고 영적 권선해가지고 때로는 자매 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전도 모임 있어 너랑 데이트 못해 오늘 내가 기도 모임 있어 넌 먼저 출근해 자매가 말도 안 되게 처음에 말도 안 되게 이 오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좋다며 내가 1순위라며 처음엔 그러다가요 나중엔 따라옵니다 나쁜 남자는 그런 친형적 매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쁜 남자였어요 원래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누이라 두 번 속였습니다 두 번 속이니까 어때요 아 창피하죠 쪼자나죠 쪼다죠 밥통이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받치러 갈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야에 수치가 있었어요 그냥 아내에게 묻지 않고 다음날 새벽을 일찍 깨워서 나갑니다 나쁜 남자예요 이삭 얼마나 귀한데 아내한테 안 물어요 왜냐고요 사명이니까 여기 형제분들 계십니까 사명 앞에서 자매한테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는 겁니다 자매 안 떠납니다 따라옵니다 사명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명이 영국적으로 나쁜 남자로서 우뚝서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압도하잖아요 얼마 전에 다리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귀여워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언제 귀여움 떠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되잖아요 세상을 배려하지 않고 원칙 지키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우리에게 재롱을 부려요 제가 주등학교에 주등학교에 초등반이들 양육하면서 얼마 전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까불이들이 있어요 막 까불어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했는데 또 웃으면서 또 막 떠들고 있어요 어딜 뛰어다녀 또 뛰어다니고 있어요 고민하다가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 안 대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래 이리로 한 번 와 해가지고 제가 눈물 찔끔 빼놓습니다 눈물 찔끔 빼놓은 손으로 철 확실하게 혼내주고 물론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 병주고 약주고 마지막은 축복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가 비록 혼났지만 징징대지 않게 하시고 다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저거 원망할 것 같습니까? 물론 원망하면 제가 가만히 안 두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까불던 아이들이 한 번 제가 압도적으로 혼내놓으니까 압도적으로 기준 잡아놓으니까 부모님 데려올 거 하지 안 데려와요 왜냐면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저한테 애교를 부려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오늘 놀이터 안 가요? 안 가요? 제가 속으로 웃죠 야 이 녀석 지난번 지난주까지 그렇게 혼자 지 마음대로 하던 애가 이제는 저한테 가서 손 내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오늘 놀이터 안 가요 뭐 찾으세요 이래요 제가 흉내내교도 다 살 뒀는데 애교를 부려요 애교를 글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요 더 강한 자에게 압도당하면요 그 사람한테 애교를 부려요 군대에 딱 나오시고 계신지 않습니까? 군대에서의 고참 중에 정말 망란이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간부 중에 하루하루 일찍 근무 서는 간부니 돌아가면서 일찍 근무 섭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군대에서 솔직히 행정보호가님이 정말 성격이 까칠하세요 강하세요 근데 그분이 근무 서잖아요 그 망란이 같은 고참도요 그분 앞에서 애교를 부려요 저 행보관님 제가 이번에요 이번에요 여러분요 영적 권세 임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귀엽게 다가옵니다 근데 권세 잃어버리잖아요 만만히 여겨지잖아요 내가 귀여우면 떨어야 돼요 내가 세상 앞에 아부해야 되고요 내가 세상 앞에 굴복해야 되고요 내가 오히려 내가 오히려 재롱잔치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능력 받고 권세가 임하잖아요 압도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귀여움 떱니다 어린아이가 귀여움 떨듯이 특히 남자분들 여자 애교는요 남자의 영적 권세에서 나옵니다 남자가 영적으로 나쁜 남자가 돼서 사명 앞에 서잖아요 그때 애교가 오는 거예요 애교해 주십시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남자 안에 강력한 권세가 있고 밀어붙인 능력이 있잖아요 애교는 그때 나오는 겁니다 부족한 전도사가 감히 막 떠들어 댔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나쁜 남자 영적으로 나쁜 남자 나쁜 자매는요 세상 앞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만 기쁘게 하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권세를 붙으시고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요 말씀이라면요 아무도 배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브라함 같이 이삭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야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복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기쁨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뭐 하루 중에 아침에 밥을 설렁탕 맛있게 먹는데 기쁨이 있죠 아침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또 기쁨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약으로 치자면 안타친 선수 기쁩니다 또 안타쳐도 이루타친 선수 더 기쁘죠 이루타보다 삼루타가 더 기쁩니다 근데 마지막 제일 기쁜 게 뭐겠습니까? 9회 말 이사 상황에서 말로운으로 역전했을 때 기쁨이 크게 장난이 아니죠 신앙생활에도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나면 아마 한용혼 살아날 때 저도 얼마 전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여행 갔다 왔다 이 얘기가 메시지가 아니라 태국에 가서 처음에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가이드를 만났는데 처음에 가이드를 여행을 하면서 한 3박 5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너무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제가 저희 단임 목사님께 배운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임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과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수행하면서 따라갔었는데 원래 이렇게 높은 어른들 계실 때는요 수행원들 합석 안 합니다 되게 따로 밥을 먹거나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먹게 돼요 당연히 이제 그러야겠죠 어른들 계시고 오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수행원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단임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 만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래도 내 수행하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도 원하고 대우하기 쉽다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모 교회 큰 목사님 만날 때 거기 있는 비서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동석을 했어요 깜짝 놀렸죠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제가 그때 단임 목사님께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가이드라고 동행할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동행하면서 가이드의 눈빛이 밝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요일 이제 한참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목요일 저녁에 가이드는 그랬어요 가이드분이 오늘 저녁 식사는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시죠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 가이드랑 식사 같이 안 한대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삼겹살 파티할 때 불렀어요 같이 불렀는데 이상하게 또 가이드분이 갑자기 불렀다가 식당에 놨다가 잠깐 또 어디 간 거예요 전화했더니 지금 자기 아내가 그 식당 근처에 있대요 잠깐 보러 갔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우울증 걸려 있대요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태국을 갔더니 아내가 우울증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그래서 제가 연락했습니다 아내분도 데려오고 싶시오 데려와서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태국 생활의 어려운들 이야기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갑자기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기쁨이 커지면서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이드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오랜 시간 예수님 믿었다가 열심히 뛰는 매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먼 땅에 와 있습니다 전 의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그분의 아내를 위해서 또 그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여지냐면 갑자기 정말 놀라운 그날 성령 임했는지 가슴이 정말 찌릿찌릿하고요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날 제가 떠나기 전에 또 단임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서 자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색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한 100불가량을 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3시간 동안 이게 진짜 거지가 있었는데 태국 공항에 돈은 좀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돈 남겨놔야 되는데 진짜 제 사모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3시간 동안 공항에서 서로 그냥 불쌍하게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했는데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건 그 가이드는 기쁘잖아요 100불가량을 다 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축복해 주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카톡이 왔습니다 전우사님 제 아내의 잃었던 웃음을 이제 봤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전우사님 감사합니다 전우사님 가정 가운데 평가하기만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잠깐 떠났던 사람이 저에게 다시 축복을 선언해요 그 감사를 고백해요 저는 그게 이번 태국에 있었던 기간 중간에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그냥 저의 유익을 위해서 갔던 것보다도 저의 가정의 만족보다도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웃음이 회복됐다는 그것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거구나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홍대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이 교회에서 함께 밥차 전도 나가고 또 찬양팀 전도 나가는 이 모습들 또 고성선교 가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기쁠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할까 참 설레입니다 이제 고성선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그 땅 나아가서 잃었던 영혼들 전도하기 원한다고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날로그의 힘을 기르십시오 은과금 이 시대의 편리함 거기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잃었던 능력들 하나님과 대면하는 능력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능력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능력 기르십시오 권능임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쁜 남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겠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밀고 나가니까 사명 앞에서는 아브라함 같이 아내에게 묻지 않고 이삭 바치니까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우린 만가진에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잃었던 영혼들 떠났던 영혼들 못 받아도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다시금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날로그의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면 아마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풍요롭게 서게달라고 기쁨이 하게 되라고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아 아멘